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 박종하 기자입니다. 올 초만 해도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하루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님을 모시고 내년 시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내년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요? 변수라고 하면 일단 뭐니뭐니 해도 금리를 꼽을 수밖에 없겠죠. 2022년 시장은 금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금리에서 발단이 됐고 극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났고 매매 전세 시장이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23년 시장은 금리가 언제 멈추느냐. 두 번째 인하 시그널은 언제 나오느냐. 아마 바로 인하되지는 않겠지만 시그널이라도 나와줘야 투자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굉장히 좀 첫 번째로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은 좀 달라요. 주식은 금리가 인하 시그널 이야기만 나와도 아마 선반영이 되면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게 과거에도 금리가 높았는데.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도 금리가 높았는데 왜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높았다고 해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금리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는 금리가 트리거라고 생각해요. 뭔 트리거냐면 우리가 불을 붙일 때 라이터 불을 켠다고 해서 불이 붙지는 않잖아요. 불이 붙으려면 인하물질, 휘발유, 기름이 뿌려져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불이 붙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은 라이터 불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불이 붙었는 건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됐다. 그 환경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많이 올랐다. 과단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러니까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 2012년, 10년에서 2012년 또는 13년 정도가 가장 어려웠던 바닥이었고요. 서울 기준에서. 14년, 15년 거래량 늘어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16년부터 치자면 16, 17, 18, 19, 20, 21, 6년. 6년에서 7년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올랐느냐. 아파트 기준에서 보면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죠. 2015년부터 본다면. 3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PIR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본다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실 강남 아파트가 40억, 30억, 40억 하는데 물론 더 많은 현금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중위 가격이 10억, 11억 정도 하는데 10억, 11억을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좀 무리하게 오브슈팅이 된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못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신데렐라. 우리 신데렐라가 파티 가잖아요. 신났죠. 마법 서서 12시가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시계도 안 보이고 너무 신나서 신나게 놀다 보니까 종이 친 거죠. 아차, 어떡하지? 그 종이 저는 금리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자이언트 스텝 밟죠? 장난 아니네. 대출이자 쭉쭉쭉 올라가죠? 이거 큰일 났다. 파티 끝났네? 그러고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 이거 지금 사서 과연 오를까? 우리 기자님은 어떤 집을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좋은 입지에 넓고 그런 집이 너무 좋죠. 그건 이론적이고 실제 속마음은 오르는 집을 사고 싶잖아요. 아무리 좋은 입지에 마당도 있고 아니면 집이 평수도 크고 교육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비싸. 내가 샀는데 취득세 내고 내가 샀는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집을 살까요? 아니면 임대로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잔세로 그렇죠.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아차 싶어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요구 수익률을 따져보면 기대 수익률이 못 미치는 거죠. 아 안되겠다. 대부분 수요자들이 돌았습니다. 임대로 가야겠다. 아니야. 집주인들은? 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팔고 싶어. 안 팔리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이고 물론 금리 인상이 촉발을 했지만 금리 인상이 모든 게 아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멈춰요. 금리 인상이 멈추면 집값이 막 오를 것 같을까요? 아 쉽지 않을까? 쉽지 않죠. 주식은 좀 다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어렵겠다. 단 그런 수요는 있을 수는 있죠. 야 불확실성이 제거됐잖아. 그리고 가격이 좀 떨어졌네? 나는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8억으로 떨어졌어. 야 20% 떨어지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금리 인상도 이제 멈췄잖아.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라고 하면 들어올 수는 있죠.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게 다시 대세 상승으로 되기는 좀 힘들겠다. 반등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억짜리가 8억까지 떨어져요. 수요자들 규제가 좀 풀립니다. 규제가 풀리고 실수요자들이 유의되면 8억 5천 9억까지 올라요. 9억 5천 같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죠. 어? 너무 갔나? 지금 사면 또 안 되겠는데? 또 안 들어오죠. 그럼 다시 또 떨어지죠. 그럼 또 규제를 풀면 또 다음 대기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두세 번 정도 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닥을 지나가야 되고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고려 깊잖아요. 그리고 이 산에서 다음 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점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데 결국에는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으로 가려면 저는 골짜기는 지나가야 된다. 그 골짜기가 저는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바닥은 근처도 안 간 것 같고요.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침착이 들어갔다. 아직 바닥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바닥까지는 아직 더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발 경착륙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표님께서는 경착륙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경착륙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저는 다 열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안 생겨야 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서 정책이 모든 시장을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바라는 거는요.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안정적인 흐름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만 해주면 좋겠는데 오를 때는 너무 오르고 내릴 때는 또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확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착륙 우려는 있어요. 우려는 있는데 정부가 지금 적극 개입은 하고 있죠. 그래서 한 9월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국토부도 더 떨어져도 돼. 고점 대비 PIR이 높아가지고 55% 떨어져도 돼.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죠. 그리고 규제 지역을 풀기 시작하죠. 7월 달에 풀고 9월 달에 풀고 11월 달에 풀어서 11월 달에 다 풀렸죠. 서울 25개 구하고 경기도 4곳 과천 성남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서울 인접한 경기도 4곳과 서울 빼고는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풀어주고 있는 과정이다.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한다. 냉각이 돼서 하락을 해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푼다. 규제를 하게 되면 중심부부터 오르니까 중심부부터 규제를 한 다음에 외곽 지역 수도권 외곽 지방까지 규제를 한다. 풀어줄 때는 외곽부터 중심부로 들어온다. 지금 남은 게 이제 서울까지 왔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 4곳이 남았는데 풀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지켜보게 했죠. 근데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남았는 카드 경기도 내고 풀고 서울 외곽 지역들부터 풀고 노동강 풀고 중심부 들어와서 마지막에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제가 앞서서 골짜기 얘기했잖아요. 바닥을 지나가야 되는데 몇 가지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를 우리는 굉장히 예의주질해야겠다. 강남까지도. 왜냐하면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다는 얘기는 정부가 바라볼 때 강남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돈도 많고 강남이 오르면 풍선 효과가 생겨서 주변 지역을 자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풀어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 강남인데 강남을 풀어줬다는 얘기는 뭘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큰일 났다. 강남 풀어줘야 되겠는데 이거 안 풀어주면 진짜 경착륙 되겠는데 라는 위기감이 생겼을 때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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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강남을 풀어줄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가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 풀리는 게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바닥이라는 게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바닥이라는 거를 좀 짐략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바닥이 언제 와요. 6개월이 와요. 1년 후? 3년 후? 그건 아무도 몰라요. V자로 올 수도 있고요. L자로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나요. 꼭대기가 있으면 꼴짝이 있다 했잖아요. 바닥을 지나가야 되는데 몇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제가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느냐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점 대비 30%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양도세 특례라고 있거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나왔고요. IMF 외환위기 때도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집을 사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받지 않겠다.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양도세가 6에서 45%거든요. 중과세까지 적용이 되면 그게 20%, 30%가 더 붙어요. 그러면 10억이 남아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6억, 7억을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양도세 특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부가 마지막 카드예요. 강남 조정 대상 지역 풀었는데 그래도 안 돼. 집값이 더 떨어져. 큰일 났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세수도 부족하죠. 역전산환도 생기죠. 소비도 감소하죠. 내수 경제도 침체되죠. 총체적 난국에 빠지거든요. 경찰력을 막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 카드가 양도세 특례예요. 그래서 양도세 특례가 나오면 정부가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나왔구나.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는 용기를 좀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적금도 좀 깨고 아니면 부모님 찬스를 좀 이용을 해서 내지 마련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야 되고요. 추가로 바닥에 시그널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막 집값 오를 때 패닉 바잉 했잖아요. 바닥 가까이 오게 되면 두렵잖아요. 막 팔아요. 패닉 셀링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바닥에 시그널이 왔는데 막 팔고 싶잖아요. 두려움에. 그때는 팔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버텨야 되고 이제 바닥 다 왔어. 골짜기 지나면 올라가거든요.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 용기를 내야 되고요. 버티는 사람은 그때를 잘 넘겨야겠다. 대부분 그때를 못 넘기고 투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닥에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이 3만 세대 전국이 9만 세대 정도 미분양 이상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하거든요. 손해보고 판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계약금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해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하면 진짜 침체가 심각하구나. 그러면 정부가 강남 조정대상 지역 풀고 양도수의 특례가 나오고 막 집어던지는 투명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닥의 시그널들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데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바닥의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용기를 좀 내서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시장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값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깡통전세도 막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전세값이 하락하고 역전세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진짜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봤습니다. 매매보다도 매매는 여러 가지 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가고 정책도 들어가고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과거 상승의 폭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전세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 전세가 왜 약세가 됐느냐 우리가 이후부터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전세는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원래 전세가 떨어질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공급 과잉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물론 입주 물량도 늘어나지만 이게 이례적이에요. 통계 보면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매매보다 전세가 더 떨어져? 이거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 2009년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로 착각하거든요. 2009년도 이후에 전세 대출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전세는 원래 내 돈으로 내 전세금 내는 거죠. 전세 대출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은행 돈이 내 전세금이에요. 금융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고요. 매매는 먼저 지배를 받았고 사실 내 집이라고 해도 소유권은 내 이름인데 실질적인 주인은 은행 거잖아요. 은행 거잖아요. 이제 전세도 은행 게 된 거예요. 금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못 느꼈던 게 저금리. 저금리니까 지배는 받고 있는데 못 느낀 거야. 우리 옛날 인형극 있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하는 사람이 시를 매달아서 인형이 밑에서 춤추잖아요. 저는 매매하고 전세를 보면 우리가 인형이 됐고 위에 금융회사들이 줄 매달아서 막 인형극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노름에 막 놀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금리라서 우리가 노름에 놀아나는 걸 못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야? 대출이자가 장난이 아닌데? 야, 전세가 전세 대출이 공짜가 아니었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월세가 더 나은 거예요. 지금은. 왜? 전세 대출 이자가 5%, 6%, 7% 나오는데 월세 전환율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임대차 가격이 조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2023년에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게 되면 전세는 양상이 달라지죠. 대출이자 부담이 금리가 7% 가든 게 4%, 3%까지 떨어져요. 어?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네? 그러면 다시 전세로 또 돌았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세는 금리 영향에 오히려 더 많이 지배를 받는다. 매매 보다.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제 생각에는 적게는 0.25 많게는 0.5 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최대로 올리면 0.475에서 0.5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3.5에서 4%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한두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에 내려가느냐 그거는 또 경제 상황하고 맞물리는데 일단은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가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려면 2023년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빨라야 하반기고 잘못하면 2024년까지는 갈 수는 있겠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2023년 정도는 여전히 전세 강세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이런 게 있을까요? 투자라고 하면 지금은요 사실 투자하라는 말을 제가 함부로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모두 다 영향받아요. 토지 왜? 다 대출을 받거든요. 2020년? 2021년에 꼬마 빌딩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올랐고 왜 그러냐면 아파트 주택 규제를 하죠. 집값이 오르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유동성 돈은 많이 풀렸고 주택을 사지 말해. 대출도 안 나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른 거 찾아야죠. 다른 거 찾는 게 대출이 나오는 상품을 찾았죠.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꼬마 빌딩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70%, 80%까지 대출이 남았거든요. 자기 자본 20억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10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이자가 오르니까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이자도 못 내고요. 80억 대출을 받으면 1년에 대출이자만 4억 정도 되거든요. 월세 1억에서 2억 정도 받아요. 2억 못 받아요. 그럼 월세 1억 5천 받아가지고 1년에 대출이자를 2억 5천을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네요. 아무리 자산가라도 그러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이자를 더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어지간한 자산가가 못 버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꼬마 빌딩 시장도 거래가 안 되고 재벌 회장 정도 되면 몰라도 그 정도 아니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동반 약세가 지금 재고 있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대출 나오는 틈새 상품 투자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용감하게 권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하다면 실수요자라면 집을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10년만 좀 기다려 보세요. 10년 후에 제가 집 사가지고 바닥 확인하고 사서 모실게요. 부모님이 기다려주냐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지느냐는 봐야 되는데 한 20%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라면 20% 정도 떨어지면 들어가는데 추가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0%까지는 빠지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좀 더 빠집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전세 가율이 낮아요. 우리가 전세가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잖아요. 버팀목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올려서 올라가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전세가 버텨주니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니까 매매 가격이 70% 수준에서 멈춰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10%, 20%, 30% 수준이니까 50%까지도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중요하기도 하고 떨어진다면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더 떨어진다면 최악의 경우는 50%까지도 빠질 수는 있겠다. 그러면 필요한 분들이라면 30에서 50%까지 못 기다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고 20% 정도 고점 대비 조정되는 매물이 있다면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필요 없어. 돈도 부족하고 당장 준비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바닥의 시그널을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김민만 대표님을 모시고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시장에 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장을 잘 보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